네, 안녕하세요. 집하는 형이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나와 있고요. 구호선 염창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능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현장은 총 20층 건물로 올라가고요. 38세대 현장입니다. 여기는 아주 고층, 중간층, 절층 아직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분양가가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해서 6억 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. 심지어 가정 가구가 풀옵션입니다.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, 식기세척기, 오븐, 렌즈, 스타일러까지, 풋박이장까지 모든 게 풀옵션 현장인데요. 그럼 지금 바로 현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. 네, 지금 전실 현관입니다. 오른쪽에 킥템장, 총 3칸 신발장 잘 들어가 있고요. 실커벅지 마감처를 했습니다. 인간소스위치 버튼, 뒤에는 3현동 슬라이딩 중문이네요. 안쪽 들어오실게요. 네,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는 3,300만 원 거실이에요. 이쪽에 보시면 쇼파는 4인 쇼파까지 무난하게 딱딱 적당히 들어갈 거고요. 실커벅지 마감처를 잘해놨으면서 반대편에는 TV 아트홀 자리에 타일 마감처를 고급스럽게 널찍하게 잘해놨습니다. 대형 TV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. 시스템 요건 삼성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고요. 공기 순환기까지 잘 넣어드렸습니다. 개방감 너무나 좋은 통창이고요.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한강 리버블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. 교권으로 주차까지도 대각선 여기서 딱 보시게 되면 딱 적당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자,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. 네, 주방입니다. 주방은 기업자 주방으로 잘 돼 있습니다. 의자만 두시면 2인 식탁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. 타일 마감처리 좀 잘해놨어요. 광범 한 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때가 좀 덜 탈 것 같고요. 통영감은 좀 좋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넉넉하고요.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식기세척기 삼성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고요. 오븐 렌즈, 다 여기 모든 가전 가구가 다 삼성 겁니다. 그래서 삼성 오븐 렌즈, 식기세척기, 3구 전기쿠탑까지 다 넣어드렸고요. 빌트인 2단 렌즈 안고까지도 기본 옵션 잘 넣어드렸네요. 자, 이제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3940 나오는 대형 안방입니다. 북박이장 보시는 바같이 북박이장 파우더는 기본 옵션을 잘 넣어드렸고요. 안방에도 시스템의 옵션. 안방 창문도 거시와 같은 방향을 바라고 있어서 체감 굉장히 좋습니다. 파우더움도 의자만 두시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방 가볼게요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860 나온 두 번째 방이고요. 방들이 다 떨어졌다 보니까 성별을 다른 분들 또는 신혼부부가 넓은 도토리스입니다. 컴퓨터 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쪽은 실외기실 보일러실입니다. 평상시에 문 닫게 되면 소음이 안 들리는 점도 장점이세요. 여기도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. 세 번째 방 사이즈 제법 큽니다. 이 문까지 뒤에까지 보시게 된다면 3700 나오는 세 번째 방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문을 좀 해놨어요. 그래서 드레슨을 좀 꾸민다고 하십니다. 다른 세대들은 드레슨도 괜찮고요. 또는 서재 컴퓨터 방도 괜찮을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일러까지 기본 옵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볼까요? 네, 욕실 샤워 부스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사이즈 넉넉합니다. 한쪽 건식, 습식 나눠놨고요. 선방, 수건찬까지 여유롭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자, 이쪽은 뭘까요? 다용도실이죠? 세탁기, 건조기 들 수 있는 다용도실이고요. 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탁기, 건조기도 옵션상으로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. 미분양 아파트고요. 그려 1억 3천만 원 할인됐습니다. 6억 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. 지금 한강 리버뷰를 볼 수 있는 좋은 고층도 아직 남아있습니다. 자, 6억 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. 입주금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내침만 할 수 있으니까요. 유성장 전화 주시고 빨리 한번 실제로 바와 같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매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